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알아야 한다. 참다운 행복이란 욕심을 비우는 곳에서 생기는 것이다. 욕심이란 행복을 빼앗아가고 한없는 괴로움과 환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행복하고자 한다면 욕심을 비워야 한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역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 사람에서 절정의 날은 바로 오늘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귀중한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사람의 몸은 어깨가 어렵다. 비록 사람의 몸을 얻을지라도 이목구비를 잘 갖추기 어렵고 비록 이목구비를 잘 갖출지라도 믿는 마음을 얻기 어렵고 비록 믿는 마음을 얻을지라도 착한 벗을 만나기 어렵고 비록 착한 벗을 만날지라도 자제를 얻기 어렵고 비록 자제를 얻을지라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얽매인다. 그 얽매이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않아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며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연민의 마음이 없는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사람.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시부모를 때리거나 욕하는 사람. 그는 실제로는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존경받는 성자라고 자칭하며 이 세상을 기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로 비천한 사람이란다. 선도 가운데는 진실한 말의 선도가 제일이며 모든 등불 가운데는 진실의 등불이 제일이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약 중에는 진실한 말의 약이 제일이니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재물과 오락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부터 왔다가 허락하지 않아도 저 세상으로 떠나간다. 살면서 부를 이룬 사람도 많고 명성을 얻은 사람도 많다. 그러나 분화명성과 함께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세상에 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바람을 마주하여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듯이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면 그 미움은 반드시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미워하는 사람이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재앙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그것이 원수를 항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멀리 감으로 잡을 수 없으며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머무는 일 없이 태어났다가는 곧 사라져버린다. 아무리 칭찬을 해도 또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역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란다. 사람들로부터 떠나 고독한 생활을 닦고 익히라.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라. 만약 그곳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으면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바른 결심을 가지면서 대중 속에 살아라. 마음이 침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쓸데없이 많은 것을 생각해서도 안 된다. 걸림이 없이 청정한 행을 궁극의 의지처로 삼아라. 홀로 앉는 일과 수행자에게 봉사하는 일을 배우라. 구도자의 길은 홀로 있는 것이다. 홀로 있어야만 즐거울 수 있다. 애착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고 좋고 나쁨을 가리게 되면 더욱 애착하게 된다. 좋고 나쁨을 가림과 애착은 서로 인연이 되어 더욱 얽히고 깊어진다. 그래서 갈등과 번민으로부터 떠날 날이 없다. 애착으로 해서 듣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나니 자기를 잘 다스려 탐욕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탐욕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마음에 거슬리는 것에 속내지 말아야 할 것이니 증오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현혹하는 말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다. 고통을 겪을 때라도 수행자는 결코 비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생존을 탐내서도 안 되고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도 떨어서는 안 된다. 잠을 많이 자서는 안 된다. 부지런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게으름과 거짓과 거치대를 버려라. 수행자는 비난을 받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칭찬을 받더라도 우줄거리지 말고 탐욕과 인색과 성욕과 욕설을 멀리해야 한다. 수행자는 장사를 해서는 안 되며 결코 남을 비방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교제하거나 이익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된다. 이 목숨은 짧으니 부지런히 힘써라. 이 세상은 실로 더 넘는 것 미혹하여 어두운 곳에 떨어지지 말라. 마땅히 배워서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 닦아 지혜를 구하라. 번뇌의 때를 벗고 지혜의 촛불을 잡고 길을 보라.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하며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서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면 모든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은 마땅히 정진하라. 마치 작은 물도 쉬지 않고 흐르면 큰 바위도 능히 뚫을 수 있는 것과 같으니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이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영원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죽은 자와 같다. 열심히 노력하기를 즐기며 게으르고 태만한 것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타락하는 일이 없이 이미 열반 가까이에 있다. 원수를 없애고 싶으면 먼저 번뇌를 없애야 한다. 번뇌는 몸을 해치는 근본이니 이 세상의 원수는 이 한 몸을 해칠 뿐이지만 번뇌는 진리를 해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고난과 원수의 원인은 바로 번뇌에 있는 것이다. 깨달음의 가능성은 이 본래 속에 있다. 연꽃은 높은 산이나 육지에서는 자라지 않고 낮고 축축한 진흙 속에서 자란다. 그러므로 번뇌의 진흙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저 허공의 씨를 뿌려보라. 거기 싹은 트지 않는다. 씨는 거름이 많은 땅에 뿌려야 한다. 그래야만 잘 자라난다. 그러므로 이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 더 없는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다. 이 번뇌의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혜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수행이 날로 진보아여 차차 심오한 곳에 이르며 큰 깨달음의 뜻을 세움은 보시유. 결과다 초인적인 힘이 생겨 마음인을 고요하여 두려운 것이었고 잡스러운데 물들지 않는 것은 지혜의 결과다. 부드러운 마음이 깊어 평화로운 곳의 이름은 인혁의 결과다. 수행이 완전하여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음은 정진의 결과다. 좋은 꽃과 같이 부드럽고 편안하며 마음이 통일되어 미혹되지 않음은 선정의 결과다 몸가짐에 아무 비난도 듣지 않으며 온갖 보사랭을 길이 길러줄지 않게 함은 지혜의 결과다. 눈을 뜨자 아니 누가 내 눈을 감겼단 말인가. 사물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아온 그릇된 버릇에서 벗어나야 한다 활짝 열린 눈에는 한 티끌도 없다. 내 눈이 열려야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붙잡을 수도 없으며 모양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지 않고 거품은 이내 사라진다. 마음은 불꽃과 같아 인과 연에 닿으면 다 오른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시시각각 움직인다. 마음은 그림 그리는 사람과 같다 온갖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처럼 모든 선행을 훔쳐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시체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썩은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개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 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선지식은 지혜로운 의사와 같다. 병과 약을 알고 증상에 따라 그 약을 줘 우리의 마음병을 낫게 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뱃사공과 같다 이 생사의 바다에서 우리를 저 언덕으로 건네주기 때문이다. 너에게 좋은 친구가 있고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수행의 절반을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순수하고 원만하고 깨끗하고 바른 행동은 언제나 좋은 벗을 따라다니지만 나쁜 벗은 그 반대이기 때문이다. 반대이기 때문이다. reste du指 PageHmm F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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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